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테니스팬의 한 사람으로서 소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정연을 테니스코트에서 보고 싶다. 정연이 언제 복귀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팬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상반기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빨라야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고 이 복귀 여부 자체를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의 근황에 관한 취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재 라켓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에만 그것도 기초적인 수준의 재활만 하고 있습니다. 정연이 마지막으로 공식 경기를 치른 게 2020년 9월입니다. 롤랑가로스 예선을 마지막으로 코트 위에서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허리 시술을 받았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을 알려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재활만 하고 있고 그 재활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마 이걸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활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 복귀가 가능하긴 한 건가? 은퇴하는 거 아닌가? 정연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재활을 하는 건 정연의 부상이 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연의 허리 부상은 경기나 훈련 도중 다친 게 아닙니다. 고질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저 페더러의 무릎, 델포트로의 손목은 부상이 맞습니다. 다친 것이고 이렇게 다친 부상 부위는 수술을 받아서 통증을 제거하고 과거의 근육 상태로 되돌리는 재활 훈련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연의 허리는 다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수 시절 초창기부터 갖고 있던 통증이거든요. 따라서 수술로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연 선수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은 정연외과적인 요법이 아니라 스트레칭과 도수치료 등으로 통증을 줄이고 제거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연의 선수 생명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로서 단순히 부상에 대한 재활이 아니라 질병에 가까운 치료 대상이기 때문에 회복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연 선수는 회복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고 하네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통증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다고 하네요. 올 겨울까지 도수치료와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만들고 근육 운동을 서서히 병행해 나가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3, 4월에 테니스 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테니스 감각을 찾은 뒤 하반기 코트로 복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연이 메이저 4강 신화를 이룬 지 딱 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정연이 호주 오픈에서 물리쳤던 메드베데프, 즈베레프, 조코비치는 현재 세계 랭킹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연의 랭킹은 495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요즘 정연 근황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 사이에서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연이 당시에 시원하게 박살냈던 그 선수들이 요즘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정연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세계 정상권 선수들과 1합을 주고받는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정말 큰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연이 그립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정연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리고 있는 주니어 대회를 형인 정홍 선수와 함께 참관했다고 합니다. 2022년 새해 첫날 거기를 간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코트 위에서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고 싶다는 강한 의지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연은 이제 4년 전 영광의 시간과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연간 10억 원 넘게 후원했던 후원사들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고요. 3년 넘게 정연을 지도했던 남아공 출신 고드윈 코치와도 사실상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혹독하고 기약 없는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연을 처음 취재했던 저도 정연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연이 꼭 멋지게 재활에 성공을 해서 코트 위에 복귀했으면 하는 것 테니스 기자로서 저의 2022년 첫 번째 소원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